오늘 우리의 핵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도응답을 받는 눈을 뜨셔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렘런드 전도와 이어서 바벨론의 제자들을 보면서 몇 개의 이름이 꼭 기도응답을 받는 비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까? 사탄과 우상입니다. 굳이 안 가도요. 여러분, 일본에서 우상 무너뜨려 일 안 해도 이거 말고 기도만 했는데 여러분은 진짜 안답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공관 초월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도의 비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30년 동안 교회에서 뭐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돼요. 진짜로 한만큼 손해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지 딴 거 만들 만큼 손해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한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 아란 사람은 전부 시대에 바꾸는 응답받았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상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상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상이 사실은 나입니다. 여기에서 에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것 다 요괴하는 짓이에요. 알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진짜 저는 이 기도 시작했는데 응답이 역사를 나눌 걸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여요. 내 피름이에요. 진짜 나를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보여요. 진짜 나를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보여요. 여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수 시대에 일어나오죠. 굉장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청소를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게 사단의 망대가 선거입니다. 내 안에 이게 바벨탑사건입니다. 이거 알면 저절로 온가봐요. 아직 우리 지금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데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그건 아주 작은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그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이 변화되고 일본이 변화되고 제가 변화되는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정말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과 교회가 나오면 역사에 일어나게 되죠.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 상당 우산이 어떻게 했나 하면 딱 종교로 둔가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으로요. 이게 사람을 이제 허갑으로 몰아가는 거요. 그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형상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둔가 버린 거요. 그 안에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은 다 미래가 궁금하고 두렵잖아요. 기도가 뭐 알면 간단한 건데 모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유행되는 게 점설입니다. 이게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여기에 유일하게 자생한 사람이 한 명 나왔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막 알기만 하면 역사는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안다는 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4대에 진다면 반드시 역사는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제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올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세요. 이거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럼 대사가 할 수도 없어요.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산업소에 역사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그게 불의스가 부부의 사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 예산 100% 모든 전도자 100% 돌 수 있는 힘을 하는 중고요. 그게 가이옵니다. How thankful must we be? Those who know this God gave 100% the funds to support the church and missions. That's Gaius. 알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문화와 함께 정치로 둔갑해 버렸죠. 앞으로도 오겠지만 역사 때마다 왔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하는 정치를 얘기하는데 왜 정치를 하냐면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인단 말이에요. And so many people are gathered here. That's why this politics must work. 모일 거 아니에요. You must be able to see it. 그리고 여기에 경제가 쏠린단 말이에요. And this is where the economy moves. 아니 사람 모이니까 경제 따라가냐. And because people gather the economy moves.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다르느냐 이 정치가 따라 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바벨로 인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당연히 바벨로에서 이 일 벌어지겠죠. 이 세계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왔습니까? 당당히 우산과 싸우는 자리죠. 당당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밋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였어요. 이런 문제를 따라온다 이 알기만 하면 그분이 눈을 잘 뜨고 한번 보세요. 많은 신학 교수님과 얘기 안 합니다. So if you open your eyes, really look. Many seminaries don't even talk about this. 지는 거예요. They are losing. 그리고 만약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합니다 하지 마라. If there are people who try to talk about this, they say, why are you talking about this? Don't talk about this. 그건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번 한도 싫어했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말했잖아요. 비유가 이들었잖아요. 아니, 네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집 물건을 가져올 수 있냐? 네 보다 강한 자가 있는데 그럼 강한 자 결박시켜야 가져 나오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비유 들었다. 네 안에 사단이 있는데 내가 일할 수 있겠냐? 성령 임하고 사단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예사로 생각하죠. 싸우지 않고 성의합니다. 이거 알면 이 일을 완전히 사단이 전략을 따오고 여기에서 사단 심부름을 하는데 반드시 우상으로 정치하게 돼 있어요. 역사에 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생명 가진 생명 근 제자들이 나온 거요. 우리는 최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최선이 아니에요. 생명 근은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 근 교회 가치를 알아야 매주 하나님의 역사는 하는 걸 봅니다. 록펠러처럼 록펠러는 주일날까지 예배하는 게 생명과만큼 가치하시다. 록펠러가 교회가 그 사람은 4번 전화번호 옛날에 찍기 두고 있죠. 그만큼 커요. 너무 많아가. 계산 못해요. 교회 한 개도 뭐 절절매는데 교회 2천 개 있잖아요. 록펠러 혼자서 미국의 시카고 비티패 돌아 전 대학 24개 계신 알기만 했는데 예배가 뭔가를 아는 거요. 예배가 뭔가를 아는 거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알아들은 분은 잘못 알아듣지 영 잘못 알아들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시대마다 이거 아는 자와 이거 아는 교단과 이거 아는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가셨다. 확신하셔야 되요. 자 서미 전쟁에 이겼다니까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제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해결이 안 되고 뭔가가 이 멸망과 이 불안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이때 왕 앞에 가서 타벌즈 왕을 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서미 전쟁입니다. 우리는 대결에 이기는 서미스를 살려버려요. 왕을 살려버려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허상같은 게 많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좀 허상같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직문제 해결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질 않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데 그게 실상이예요. 안 보여요. 그렇게 멍청한 놈들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안다니까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어마어마함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응답 와요. 믿어진다면 이게 내게 24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진짜 꿈이라면 입사 되잖아요. 어쩌다가 코가 아프다. 그럼 입사 안 돼요. 코 안 걸리면서 24댓입니다. 진짜 24댓이 된 거예요. 이 24기도 속에 정교를 왜 성전 지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생을 다 힘을 앞서서 성전 짓고 이 성전 문화를 허가 문화를 막으려고 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아예 그냥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왕에게 그 말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조주지 않으실지라도 들어갑니다. 왕이 얼마나 기가 찾겠어요? 신하들 앞에 왕의 자존심이 있지. 정치적인 생을 그런데 끄급 반대로 중상물학에서 다니엘이 죽게 되었잖아요. 에스드와 모드카이 가만에 중상물학을 죽게 되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이 이완하는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 속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꼭 불신한 교회 이렇게만 가만 놔두세요. 안 싸우는데 이긴다니까요. 이 은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 만드세요. 기도로 계속 망대는 24입니다. 계속 꼭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꼭 하시라니깐요. 세 가지 뜰에 망대를 만드세요. 망대가 됩니다. 성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성교사님은 좋을 수 없고 다민족 시대에 할 수 없어요. 하세요.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 망대 만드세요. 이거 만드세요. 빛과 소금의 망대를 만들어요. 구원 받지 못한 자는 이 진리는 허상으로 보이고요. 우상이 더 실제로 보이고요. 기도 응답 기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공상처럼 추상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고 기도 하는 사람은 이게 가장 실제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육자 신고 하고 싶어 교육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번 돈을 없는데도 어떤 사람은 헝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무를 모아가지고 레브넌트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당의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인들도 알지 못하고 많은 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교인이 힘을 합치고 전국교의 힘을 합쳐서 세계보금화에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옵소서